안녕하세요! 재배연의 G.B.TV는 모든이 즐길 수 있는 정치의 관광입니다 앞으로 G.B.TV에서 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G.B.TV 에피소드 1 테이크 1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루니의 G.B.TV 레츠고! 다시 다시 계곡 축하를 위한 케이크가 준비가 되겠다고! 피스 업 케이크! GBTV 계곡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색깔. 9명이 손을 한번 다 모아볼까요? 칼이니까 주실게요. 갈게요. 하나, 둘, 셋. 젤리 같아. 아, 이건 또 빠질 수 없죠. 또 기업의 행사에 이런 기쁜 일이 있을 때면. 아, 라인 커팅? 장갑을 큐비님까지 전달해주세요. 들어요. 먹방을 위해서 라텍스 장갑을 끼세요. 그거 발가락에 끼시면 돼요. 발가락이네. 발가락? 발가락에 껴도 예쁘겠다. 메스인데 왜 장갑을 줘요? 작업 시작하시죠. 샵 가져왔는데 캐리 어디 있죠? 전체 관람가에요. 전체 관람가요. 전체 관람가요. 이런 소리가 안 돼요. 우리 GBTV 잘 될 거야! GBTV의 신입사원으로서 부장이 될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GBTV의 신입사원으로서 아... 아... GBTV의 신입사원으로서 아... 제가 회장감이구나. 신입사원. 우리가 뭐지? 신입사원이라고요. 다 같이 GBTV를 MNET과 TVM보다 더 잘 되는 방송국 만들어보겠습니다. 오... GBTV... 어쩔 TV 신입사원 박 stable 이전에 왔다. 긴장해라. 긴장해라. 첫 번째는 국장님이에요. 그럼 이런 포부를 담은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컷팅 해볼까요? 지비비 티비 이렇게 뭐 구호 있잖아요 지비티비 어쩔띠티비 작동하지 않는데? 시작! 지비티비 어쩔띠티비 시작! 우리 마슘 깍두기예요? 석박진데요, 지금 매트해요! 매트해요 metzte 맛있어 그래, 국장님이 준비해주셨대요 주접대 국장님 들어오셨어. 어? 왜? 어 뭐야? 조직도? CBTV 조직도? 근데 국장님은 누구시죠? 국장님이 짱이시네 일단. 뭐지? 오케이 착석을 했어요. 혹시 다들 마음에 드는 역할 있어요? 그럼 스타일. 시사 예능, 영화, 드라마 있는데 나 국장. 벌써 자리 강사를 하겠다. 스타일에 좀 관심이 평소에 많다. 나지. 가장 옷을 잘 입고 색깔을 잘 선택하기 때문에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구 피셜이죠? 이거는 우리 제로스한테 물어봐야 돼. 제로스가 누구예요? 나가. 우리 테레 옷 진짜 잘 입거든요. 그 2080세대에 그쯤 가야 좀 어울리는 좀 세대를 건너간 트렌디. 그래서 저는 테레가 약간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떤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 옆에 있는 리키 신입 직원분이 스타일국의 PD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눈 입으셔서 못 봐주겠어요. 요즘에 좀 수업을 하는 악세 너무 많이 잤어. 다들 아주 스타일링 좀 매일매일 바꿔야 돼서. 에브리데이 디퍼런. 좀 고든 악세도 자고. 머리는 항상 비슷하게 하네. 그러면 리키가 일단 스타일국의 PD님을 맞는 걸로 배정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낙점 되셨습니다. 시사 예능곡 PD. 시사 예능. 시사 예능. 상상을 해봐요. 제가 예능을 하면 우리가 좀 많이 터질 것 같아요. 터진다는 의미가 어떤... 논란이 터진다는 건가요? 논란이 터지겠죠? 왠지 알죠? 스토이 러브. 어이 세상에. 아니 근데 예능은 인정하는데 시사가 인정이 안 되는데. 저도 시사가 인정이 안 됩니다. 아 누즈? 약간 그런 느낌? 논란을 만들면 오리가 나와. 시사. 뭐라고? 아 본인이 논란을 만들고 그치. 생각을 해봐. 본인이 고도를 하겠다고? 터질 준비도 돼 있고 막을 준비도 돼 있다. 아 맘에 할게요. 아 납득이 됐어요. 말을 잘하네. 마지막 영화 드라마 곡인데 저는 추천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김지웅 씨. 경력직이죠. 저는 근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좀 새로운 PD. 밑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Back to Zero Bista. Is it on the start? 제가 감히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유진을. 오! 떠오르는 신흥강좌. 신흥강좌? 또 이런 영한 PD가 또 필요해요. 영하지만 진지함. 그러면 유진이가 우리 떠오르는 신흥강좌. 강좌로. 신흥강좌. 맞어. 천만영화 만들 수 있습니까? CJ E&M을 넘어야 되거든요. CJ E&M은 별거 없습니다. 오! 네. 역시. 막내는. 야. 작가님이 중요하거든요. PD님이랑 쿵짝이 잘 맞아야 돼요. 꼭 같이 일하고 싶은 상황 하나 있는데. 오! 스카우트, 스카우트. 앞구장 뭐해. 스탠드업. 규빈이 형 사보기 좀 대단해요. 편러감이 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들어가서 천천히 배우자.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규빈이가 스타일 곡의 작가님을 맡아주는 걸로. 아, 좋아요. 혹시 매튜도 그러면 약간 추천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스카우트 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박건육. 오, 완전 든든. 게그맨 출신. 대그맨 출신이라고요? 건혁이 요즘 예능으로 핫하기 때문에. 맞죠. 요즘 블루 칩이죠. 예능을 만들려면 어떤 코너 만들 거야? 어, 저는 일단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돌 서바이벌을 한 번. 오오오오 그거도 얘는 맞아 제작해 볼까 하고 있어요 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아이돌 서바이벌을 평소에 들겨봤는데 100명으로 시작하는? 99명 정도 같아요 그러면 드디어 유진 pd님은? 제가 아까 말씀 나왔었던 건 지웅씨였지만 지웅씨는 히든 카드예요 조커? 마지막에 뽑아드리고 싶어요 저는 거기 뽑힐 생각이 없습니다 오호오오오 제가 좀 고급인력이에요 누구를 스카우트 하실 거죠, 그러면? 하오 형! 장하오 씨 내가 제일 높은 왕 작가님을 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요, 그럼 저게 전 비디니까 이야, 이거 재밌다 그렇게 하시죠 어, 옆에서 도와줄게 든든하다, 든든해 그러면 약간 이런 거에 한 스푼 색깔을 더해줄 수 있는 물음표를 한번 채워봅시다 저게 고급 인력이죠? 색깔이면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죠? 우리 재배연의 색깔을 모두 아사간 지금 제가 느꼈을 땐 그쪽 PD 작가가 너무 다 칙칙해요 금과 은밖에 모르고 구체 색밖에 모르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지구는 검정색이에요 저는 이제 반반 모사가 빨강이면 신발도 빨강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아, 진짜? 하오 형 옷 잘 입었다고 하면 하오 형 다시 고민한다니까? 살짝 그 싸이월드 때 옷 굽는 게 할 때 그런 거 싸이월드가 뭐예요? 싸우고 싶어? 규빈 작가님 제가 들어가게 되면 보직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전문직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IT 사업 쪽에 종사하는 PC방 알바 그런 느낌인 거죠? 텔레스는 패션, 세가에 센스 굉장히 잘 쓰는 친구인데 왜요? 제가 한국어 언어로 하니까 엄청 전문성 있어 보인다 패션 칼로리스트 어때? 한국어로는 신호등 색소물리에로 가시죠, 색소물리에 색소 늘레게 어때요? 색소 늘레게 역시 얘는 작가님 색조업 전문가 오, 진짜 보직 느낌 같죠? 그러면 색조업 전문가이자 패션 테레... 무슨 리스트죠? 패션 테러리스트 패션 칼라리스트를 결정을 하고 테레 아닙니다 누구 선택할까? 아, 제 생각에는 어... 아무래도 나와 함께 당신을 커버할 수 있는 바큰 그릇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름은 바로 성한빛나 아, 제가 포장 전문 성한빛이 한빈이 형이 벌써 MC한 경험은 많잖아요? 그래서 MC 비니 MC 비니 어, 발음 좋은데요? MC 비니 아, 스토리라인 영화 드라마국의 MC 비니 역할을 해줄 어? 한 명밖에 안 남았죠 우리 히든 카드, 우리의 조커 우리의 섀도우 스트라이커 그래서 얼마 줄... 나는 왕 작가님이잖아 그래서... 막내 작가님 한 명 필요해 장 피디를 하고 네 막내를 담당하시는 것도 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입니다 일단 가서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배우겠습니다 어, 그러면 보직 이름이 뭐죠? 보직 이름이요? 케이킹이 있어요 개꿀 언제든 제가 써야 되니까요, 당신을 내 거 감독 내감 내... 안 웃어? 하하! 우리 히든님 재밌으십니다 그 정확한 보직이 필요해요 우리 엄마가 너 무슨 일을 하면 나 내감이에요 제가 하나 추천 드릴게요 그냥 일단 막내, 작가 아, 왕 작가, 막내 작가 영화, 드라마 국의 막내 작가 지웅 사원이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웅 사원, 축하해요 예 이 팀은 실패할 수 없어 이 팀은 실패할 수 없어 이 팀은 실패할 수 없어 채웅과 방패가 아니라 방패란 것 같지 응 잘, 잘 해보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저희 무슨 곡이죠? 기본 곡? 미역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네, 여러분 오늘 사내 공모전이 열렸다고 해요 회사의 로고를 결정하는 맞아요 이게 국장님 특별짓이래요 채택되면 국장님이 큰 선물을 주신다고 주식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주식이 뭐죠? 이 의식인가요? 시작하시죠 진행하시죠 오케이 색감이 중요한 것 같아 색감이? 영화를 보면 색감이 이렇게 뛰어나와요 많이 보잖아요 아, 색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세팅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알았겠고 알았습니다, 피디님 열어주겠습니다 역시 국장님이 돈이 많으신가 봐요 이게 좋은 걸 주셨나요? 주식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 이유랑 기회예요? 다음 주에 상장하신다는데 적어도 3%까지 따내봐야지 이게 N.A야, 몰랐어? 제가 옆에서 피디님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어떻게 기대된단 말이에요 피디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하지 저쪽 부서 너무 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아시죠? 그러면 지웅 사원은요? 한 명씩 옆으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웅 사원? 지웅 사원은 집중하고 있나 봐요 한 가지 일에 몰입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멀티를 못하고 하우 사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직원분들 지금 집중... 원래 영화계, 드라마계가 좀 예민합니다 집중 흐트러지게 하지 마세요 같이 일 못 해야겠네요 다 된 분은 말씀해주세요 싫어요 산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네 조만간 정리 예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우 이겼다, 이겼다 봐봐 강색 너 그림 잘 그린다 우리 것 중에 하나가 되겠다 아, 이겼다 아, 여러분 큰 거 운다 지, 비, 티 그 위 이렇게 우리 재배원 같이 하는 거 또 이렇게 원 같이 숫자 삐는 거 다섯 가지의 색을 이용해서 만들어보았고요 파란색에서 하늘색으로 약간 페이드가 될 수 있게끔 색깔 조합을 해봤고요 저는 딱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얼음에서 녹았죠 하고 국장님을 짝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짝사랑 영어로 보죠 보통은 크러쉬라고 하죠 오우 많은 걸 담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포장을 예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PD님과 작가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대단한 그림을 그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사용을 못한다 했을 때 좀 심플한 걸로 딱 지비티비 어쩔티비 이렇게 나이스컬러 지구의 4원소를 담았습니다 불, 물, 땅, 바람 우리 브로드캐스트는 스타일국 그 시사에는 영화, 드라마 이 모든 걸 두루 갖춰서 하나의 지비티비로 큰 행복을 드리겠다 예, 여러분 잘 보여주세요 TV에서 뭐가 있어요? 색깔이 어떤 거예요? 지구 우리 목표는 뭐야? 세계 정복 지구 정복인가요? 그쵸? 그리고 색깔도 엄청 귀엽잖아요 색깔이 마음에 든다 많은 애들 키즈 그치? 볼 거잖아요 그래서 딱 이거 볼 때 보고 귀엽고 예쁘고 할 거 같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힘을 좀 실었어요 걱정되는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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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는 일단 보고 계속 보게 돼야 되는 그런 맛이 있어요 네 뭔가 빠져드는 맛 아닌가요? 맞아 TV님 잘했어요 박수 박수 저는 사실 여기에 많이 힘을 안 줬어요 고살인가요? 나무요 나무 이거는 진짜 보는 사람들을 이제 느끼실 거예요 구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안녕 준희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불같이 생길 수도 있고 꽃같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불은 원래 색깔 다 채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 DBTV 아직 시작해서 불안정하고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모든 신청자들이 간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방송국입니다 이해가 잘 되네 음 그냥 한 명만 두 개 그렇죠 진짜 쓸 거예요? 아 야야 왜 바꾸는데 권욱 상원 3표 유진, 네트 사원이 2표 한빈, 규빈 사원이 1표 씩으로 권욱 상원 로고로 펼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다양한 색깔과 능력들을 담은 로고입니다 나도 이제 국장님 라인이다 다 약간 아이디어가 풍부하네요 우리가 그럼요 뭐야 뭐야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국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 부서마다의 의견서를 주셨습니다 일을 또 던져주셨네 국장님은 실제로 안 오시나요? 국장님이 재산 많아 여기 그냥 휘밀 뿐이에요 GBTV의 향후 콘텐츠에 관한 의견서 더빙 콘텐츠라고 두 번씩이나 이 거지같은 섬에 황파를 서지다니 웹드라마 제작 웹드라마는 OST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OST는 제로 베이스 원 친구들 한번 섭외해볼까? 아 재배원 친구들이 요즘 잘 나간다던데 그 친구들 알고 있나요? 아니 좀 어렴풋이 들어 본 것 같아요 요즘 딸내미 아니 이번에도 11월쯤에 가요기를 부시러 온다고 합니다 한 소셜만 불러주세요 저 저희 저희가 받은 거에는 다른 게 껴져 있어서 어? 뭐죠? 국장님의 전원 9명의 신입사원 중 1명의 광고 직장을 뽑아라 근데 광고하면 또 우리 매티 형 아니겠습니까? 매티 형이 광고를 했습니다 역시 우리는 뭔가요? TV? TV 확실히 우리는 제일 잘하는 건 뭔지 알아요? 치킨 광고 갑자기요? 모두 다 받겠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어요 네끼 사비톤으로 네끼 사비톤으로 네끼 사비톤으로 지금 이 반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든 할 수 있다 비타민 들어왔다 큐 비타민 들어왔다 아 이번엔 액체형이네 알약도 팍 뜯어주고 오 기력 충전 피부가 뽀송뽀송 오 경체가 이야 이거 음료수 왕구 들어왔다 큐 딱 여기 있어 여기서 연락 주세요 010 제 짐신번호였어요 안돼요 여기 여기 치킨 광고가 여기 치킨이 접착할 거야 여러분 저희가 콘텐츠를 정했으니까 우리가 국장님한테 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비품 살 돈이 없어서 컴퓨터도 못 샀어요 저희가 전지해야 돼요 아날로그도 되게 좋기 때문에 보안에 철저해요 마침밥 틀려야 돼 마침밥 틀려야 돼 시판 오히려 키치하고 좋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기회관을 못 보셨어요 요즘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뭔가 혁신적이다 그렇죠?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잘 진행되실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아 여기서 좀 욕 보겠지? 욕 보겠다고요? 어디서 그런 말 배웠어요? 야 피디야 욕 보겠네 저희 피디의 한 주인은 대머리인데요? 맞아요 머릿속 좀 더 쳐 드릴까요? 잠시만 아 뭐해 확실히 본인한테만 공을 엄청 들이셨네요 느낌이 자 여러분 다 되셨나요? 네 저희가 또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찍어볼까요? 싫어 퇴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요 스타일국부터 프레젠테이션 먼저 시작해 보시죠 잘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PD입니다 My second tier 김 작가님 from 압구정 Colourist Yeah third tier Colourist 스타일국 PDF 진행하겠습니다 PPT라니까 진행할게요 첫 번째 사복 패션 토롱 멤버별 사복 패션과 서로의 견행을 나누는 토롱의 장률 표칭이다 견해 뜻이 뭐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 세컨 아홉 개 옷장 머스트 아이템도 있는데 테러 아이템 속여있다 그 다음 아 그 다음 내가 해? 야 야 그런 일이 집에서 해 테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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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Colourist 네 다음 인터랙션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 룩북 투표를 받습니다 승자가 나오면 9명의 핸드폰 배경화면 모두 승자의 자세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일주일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자 질문 없죠? 지금 같이 스타일링이었습니다 스타일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영화 드라마국 나오시죠 영득국으로 가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극장님 다 하고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 둘 셋 안녕하세요 아니 다 하고 인사 둘 셋 안녕하세요 극장님 저희는 영화 드라마국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극장님 내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웹드라마 제작기 이름은 경이로운 연기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경이롭다의 사전적 정의가 뭐죠? 우리 건욕 씨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경이롭다는 겁니다 동의할게요 포인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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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칼리언 타쿠라시 칼리언 타쿠라시 마바라시 타쿠라시 아 저 근데 진짜 마지막 남았어요 응 들어 마이크 드루 롤 try 편의점 왕 작가 장하우 애기 작가 김지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뭔가 이런 기획을 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우리들의 담백하고 진솔한 연기로 보여주겠다 이러한 영역을 넓혀가는 우리들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고 연기를 지금 우리가 하겠지만 저희가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 모습도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고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걸 보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 국장님 내 거 둘 셋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 국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안 받는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사 예능국의 기획안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이 뭐였죠? 게시판 여러분 게시판 하면 무엇이다고 그러십니까? 개하고 씹 게시, 게시하다 라는 말입니다 개시, 개봉박두 저희가 게시판은 학창 시절에 많이들 사용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그 시절을 조금 찾아가고자 동심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시야를 이렇게 낮춰서 지금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고찰을 한 결과 이런 디자인 속에서 저희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 학교 생활을 타국에서 겪어본 친구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천안, 오산, 앱구정 급식도 먹고 또 선생님과 수업도 들으며 신나는 생활을 즐기고 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밈이 양산이 될 것이라고 시야는 낮추지만 트렌드는 지키자 그런 거예요? 인터포, 인터포 그거 그렇죠 요즘 M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안녕? 반가워 나 MZ 하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좋습니다 그렇죠 너 혹시 제로 베이스 원 좋아하니? 나는 제로즈 제로즈거든 셀프 프로모션 PPT의 하이라이트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면 PD님이 왔습니다 네 이거 뭘까요? 광고 광고는 뭐야? Advertisement 통원 자본이 없어서 지금 프레젠테이션도 전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래로 연락 주세요 네 시사예능국의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우리 일을 열심히 하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퇴근 퇴근 시간은 또 칼같이 지켜야죠 우와 장하우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첫 출근인데 회식을 안 하나요? 회식을 안 하나요? 회식 첫 출근은 퇴근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회식할까요?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럼 오늘 일 열심히 했으니까 얼른 퇴근하세요 이렇게 맞아 PD님 조심하시죠 PD님 조심하세요 내가 성공하세요 PD님 오케이 지금 내가 사줄게 저는요 저기 가방 든 제 동생이랑 저희 야근해야 돼요 오늘 저 같이 야근하기로 했거든요 두 분께서 같이 가시는 건 어떤지 가족 약속이 있어요 저 게임하러 갑니다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잘 가요 저도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리스 동호회 가입을 해가지고 고생 씨 디자인할 게 좀 남아있는데 이거 언제 하실까요? 아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시나요? 오늘 갑자기 발목이 조금 아프네요 첫 출근이니까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세면은 퇴근 안 하겠습니다 네 가자 퇴근합시다 어? 퇴근할 때를 어? 여보세요 국장님 아 지금 퇴근하라는데요? 잘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퇴근해야 된대요 퇴근하셨는데 그럼 야근하러 갑시다 아 퇴근해요 네 알겠습니다 퇴근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퇴근할게요 네 알겠습니다